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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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?! 단버스 프레이 사야된다 단버스 프레이 사야된다 퐁허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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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집중고 집중고 3에 적응해야겠다 잠시만요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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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 좀 올리고 오케이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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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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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할 때 저런 욕같은거 잘 안했는데 사람일은 모르네요 역시 아 전 스트레스 전혀 안받았어요 저는 방금 저한테 타격이 1도 없었어요 저한테 타격이 왔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휘둥이 남았겠죠? 근데 뭐 타격이 1도 없어서 저한테 겨냥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냥 흥분 안했죠 저한테 대놓고 아씨 바이오스나 뭐하냐고 이런식으로 디스했으면 뭐라 했을랬는데 전파 위성 때 저분 상대방이었잖아요 한결 그쵸 제가 이기고 넘어온거라 드디어 잡았다 풀리겠다 이제 꼬막 저 사람만 잡아야겠다 진짜 열받아서 안되겠어 저 분한테 연방도 많이 죽어가지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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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살짝 비의변자라 스트레스 뭘로 해야되지? 음주 감호할까요 살짝? 음주 스포 맥주 마시면서 죽인다 나이스 나이스 죽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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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중 없고 대학교때 한 명 반 이상이라고 할께요 딱히 정신을 잃어본적은 없는것 같아요 나름대로 혼자 자제를 해서 친구들이였을 때는 대중 없이 많이 먹고 어.. 크앙당 뭔데? 아, 잠시만요. 아, 이걸 못 잡았다. 이걸 못 잡았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저거 또 안올랐네 아직. 대포 4명이요? 또 주로 치면... 글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니까 그때는 한 병 반 이상이고 지금도 한 병 반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속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요. 대신에 소맥은 좋아합니다. 아, 소맥은 먹고 싶네요. 소맥은 좀 맛있는데. 황금빌. 이번에 설날에 간말에 또 술 마셔야죠. 소맥의 법 현실 숙 이제 안 돼 안 돼 헬베 하였습니다 아하 이거 샷이 설날 때 이번에 뭐 저희는 차례 같은 거 안 지내고 패스라 그냥 부모님 뵙고 친구들 만나서 숙소 잡고 한잔 할 것 같거든요 와우 어디있노 뭐야 중이야 승리하였습니다 어헤 아 맞아맞아맞아 이게 또 그 그쪽 보여서 이렇게 또 막 해야 되는 분들은 진짜 힘들지 특히 우리나라는 연유증후군 연유기필증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참 간소하게 편하게 하면 될텐데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전통이라는게 그 예를 지켜야 되는게 또 이뤄서 좀 불가피하긴 하죠 저는 그래서 나중에 아니다 거기까지 안가야겠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입으로 나눠야 된다고요? 아 어르신들 먼저 드시고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입으로 나눠야 된다고요? 아 어르신들 먼저 드시고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 형님 수난가? 꽃꽂이 커머 안오면 내려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자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올 생각이 없었어 그니까 다행히 그나마 코로나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없어져도 뭐 결혼식이나 어떤 뭐 항상 저희가 힘들고 귀찮지만 해야 했던 예의 좀 화려허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없어져도 괜찮다 생각해요 깔끔하게 결혼식 하면은 돈 붙이고 아 이번에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축하한다 이렇게 해줘도 진짜 찐치는 진짜 찐치는 가야 돼 찐치는 30명 넘는다 이거 와 힘들겠다 그래서 어쨌든 저 이번에 이번주 일요일에 친구들 만나고 월요일에 부모님 뵙고 화요일 화요일을 화요일을 가긴 해요 화요일에 부모님 제공을 잘 어깨 하얘 마지막으로 피해자반 비건 한영 Kelisu 신 Bell 2 크 Kia 배 어 저랑 같으시네 일렬을 가가지고 회의를 볼거 같은데 저도 어 방 길이 입은 사람이 많네 누구지 아 스프레이 껌 아홉시스나 트레이드마크죠 아까 길이 누구지 좋았어 위성 전승이다 저 사람한테 나이스 다 잡았다 개피를 다 잡았어 예 박박박박 아아 매복 형님 이번엔 맞춘다 하나 둘 깜빡이야 빼낸척 하면서 왔다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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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왜 이리 많이 있다 너 뭐가 있어요 얘기도 있을거 같은데 어 실고키 뭐야 아 이거 뭐야 저거 렉 지나갈 때 타임스톱 꺼지네 이게 있는데 죽는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그리즈하이 나이스 타일랜드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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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터뜨린 터뜨린 다행히 조심하시라구요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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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감자바스 깔끔이야 어 저 부산삽니다 오케이 이게 없는거 같고 까이사 까이사 아 저 형님 어리맛이 있네 아 이 왔다 아 구독 홍보하게 홍보해버리기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겨야 되는데 구네신단님 안녕하세요 난 모르나봐 아무도 오히려 좋아 모르는분들 구독자로 끌어들이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오리형님 나이스 좋아좋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기고 유압 각 바로가자 난사반 바로가자 어 중독아주고 중독아주고 중독인다 나이스 개빌장 티티티티 나이스 좋아 올라오는순간 다잇 이건 바로가야지 이건 못참지 빡속을 깨끔하자 각봐도 오 적이지 오우 야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알람 으응 까지 이건 이겨야지 하나 둘 다 어 어 아 꺄아 야아 어 아이고 까니 ㅜㅜㅜ 아 이거 ㅜㅜㅜㅜ ㅜㅜㅜㅜㅜ 아 저 못봤어 못봤습니다 나도 못봤습니다 원래 태생은 부산이고 지금 사는것도 부산인데 이사를 좀 당겼어요 초등학생때 원주가서 6년 살고 40킬 하겠다 노들 원투차 아 이걸 또 자꾸만 단파 스프레이 사야된다 단파 스프레이 사야된다 단파 스프레이 사야된다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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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빼야돼 오기다 오기다 오 이거 위로만 가져가야돼 크레이 크레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